아까도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그 인적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두 기업이고 저도 매일 쓰잖아요 근데 그 자체에 어떤 큰 어떤 뼈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저는 좀 맞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뼈대가 앞으로 좀 무너질 것 같다 카카오가 이러다가 정말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정말 보인다 그럼 이거는 뼈대가 부러지잖아요 무조건 이제 손실이 얼마가 됐든 간에 털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네 김 프로의 4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어갈 텐데요 세 번째 사연 우리 염소환 이사께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봄부터 3프로를 시청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40대 싱글 직장인입니다 다들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연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거는 없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점 정도예요 제 투자 패턴은 이렇습니다 우선 3프로나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추립니다 이 중에서 재무제표 보고 나쁜 아이들과 이미 많이 올라있는 아이들도 제하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매수를 한 주씩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한 주 한 주 사다가 한동안 오르면 매수를 멈췄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두 주 세 주 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매수를 한 주 한 주 했고 2020년에 일부 매도에서 실현도 했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수익률은 20% 정도 됩니다 매도는 갑자기 마구마구 오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20에서 30%씩 나눠서 매도하고 마이너스가 오래가서 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애들은 잘라냅니다 그래서 종목 보유기간이 꽤 긴 편이고요 2020년에는 많이 사고 많이 팔았고 수익도 좋았고 2021년에는 큰 변동 없이 지금과 몇 종목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식 계좌에 자금을 넣으면 빼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수금 비율은 10에서 20%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고 따로 적금 같은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미수나 대출해서 주식을 하지도 않고요 매달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예수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편하긴 합니다 2019년부터 투자를 해서 20년 3호를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은 없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은 손해는 안 볼지 몰라도 수익도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스스로의 투자 방향에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은 예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은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는 수익률이었어요 3% 시황방송을 보면 지금 팔고 시장을 떠나느니 얘기하실 때 저는 그런 과감한 행동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수가 떨어져도 화가 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가 MTS에서 보이는 게 싫어서 마이너스 위주로 매도하고요 또 저는 종목에 대한 100% 확신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내 종목을 욕해도 화 안 납니다 장점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확신이 없으니 자꾸 의심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기도 해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그대로 보유하다가 다음 사이클을 막기도 하고요 고르고 고르다 보니 대형주 위주가 되어버렸고요 현재 보유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CJ제일재당,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LG전자는 수익권이고 현대차, 스튜디오 드래곤, 인선 ENT, 롯데케미칼은 손실 중입니다 최근 매수한 종목인 코오롱인더, SKC, SFA, 반도체, 현대 오토웨이버는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최초 투자금이 3천이고 현재 평가 금액은 예수금 포함 5천입니다 현재 평가 수익률은 10%입니다 사실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그저 월급에 추가 수익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 10% 수익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가졌다면 이런 투자 방식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투자 습관을 고치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수고하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투자들을 위해 힘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범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초보 투자자 올림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의 상담이 많죠 그냥 한주 종목이 바로 몰빵 질러가지고 이런 건데 이분은 굉장히 분할을 하시네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시분할을 극단적으로 하시는군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투자 패턴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뉴스 유튜브를 통해 아이디어 얻고 성장성 있는 산업군에서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 추린 다음에 그중에 자기가 거르세요 재무재표 안 좋거나 너무 옳은 건 안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디어 얻고 그다음에 큐레이팅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살 걸 딱 필터링을 하세요 굉장히 이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사실 한 주씩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걸 해서 지금 그래도 10% 정도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만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지금 이게 만약에 수익도 안 나고 자꾸 손실이 나면 고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원칙 하나 세우셔서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잘하시는 게 레버리지를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 성향이 딱 맞아요 큰 욕심은 없으세요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좀 보유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특히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종목 수가 많긴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그런 기업은 없고 그러니까요 다만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게 대부분 성장주인데 딱 하나만 롯데케미칼만 조금 사이클 기업이죠 경기민감주가 그렇죠 이것만 좀 특이하고 다른 기업들은 좀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연 10%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대로 하시는 거 좋은데 다만 이런 거죠 투자하시다 보면 한번 그래도 내가 좀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사실 욕심은 들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아닌데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한 개라도 두 배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략 종목 일단 하나라도 그게 비중을 좀 적게 하시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 찾아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정도라도 진짜 두 배 이상 수익 나는 거 성공을 딱 경험이 쌓이면 다음부터는 그게 선순환 효과가 발휘돼 가지고 계속해서 더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안 해보셨으니까 좀 소액이라도 한번 두 배 정도 수익 나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더 좋다 그래서 지금 방식에서 또 한번 이렇게 변화를 조금은 주는 것도 한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글 중에 다 제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보면 mts에서 마이너스가 보이는 게 싫어서 마이너스 위주로 매도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다 잘라버려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다만 mts에서 마이너스 나는 게 보기 싫어 가지고 자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이게 더 추가하라고 할 것 같고 이런 분석이 되시면 마이너스도 과감하게 손절을 치는 건 좋은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큰 하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 마이너스 나는 것부터 받는 분이 있고 맞아요 익절을 먹은 거라도 좀 팔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통은 수익나는 걸 팔지 말고 많이 빠진 걸 파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물론 100%는 아니죠 어떤 기업이 어떤 일시적인 더 악재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수급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은 멀쩡한데 그렇죠 그런 경우만 좀 잘 구분을 하시되 근데 대개는 장이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기업이 나중에 오를 때 좀 못 오릅니다 사실은 김 프로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이례성 악재가 아닌 경우라면 일단은 손실이 큰 것부터 자르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담을 한 얘기 했거든요 2020년 3월에 제가 그 손이 가더라고 마이너스 70% 났는데 70%? 네? 마이너스 70% 난 거야 안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20% 나고 있었는데 그 며칠 상간으로 수직 낙하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빠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 번 시간 내에서 봤는데 그날 마이너스 70 몇 퍼센트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감정이 막 진짜 보기도 싫은 거야 그래도 한 3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 손이 가는 거야 이렇게 매도 누르려고 어머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다행히 진짜 매도가 나가더라니까 근데 그 2020년에 그 종목이 가장 크게 수익이 났어요 실제로 완전히 그 종목이 그때 대반전이 났네 3월 20일 기준으로 70 몇 퍼센트 손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참았어 내가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발지 부르고 꾹 참고 4월 되니까 거기서부터 한 30% 이상 오르더라고 4월 초에 근데 그때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가격은 용서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물을 탔어요 근데 그 종목이 괜히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 해에 그 종목이 아니었으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손절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절을 치실 때 감정에 휩싸여서 손절을 치면 안 된다 미워서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냉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자르시되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주식이 그러면 주식이 싫어져요 미워진다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70%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냐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 이거 김 프로 저 사람 뭐 어? 그런 생각도 좀 작용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니까 그거를 자르고 있는 게 내가 더 수치스럽더라고 야 너 방송에서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런 생각이 딱 현타가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참았는데 그 해에 가장 큰 수익률이 났던 그 종목이었다고 뭐 초보라고 하셨는데 저보다는 수익률도 좋으시고 선비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 차원에서 그렇게 좀 변화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삶의 어떤 삶을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재밌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에서 도파민 같은 아 좋아하라 뭐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시는 거랑 한 주 한 주 사는 게 이게 개수 그러니까 한 주 한 주씩 100개 사는 게 재미 측면에서는 투자 측면 말고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한 개를 사나 100개 사나 나오는 도파민이 100배 차이는 안 날 것 같기는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수익률이 10%는 되셔서요 좀 삶의 즐거운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뭐 꼭 중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심각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게 좀 나한테 재미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것도 좀 내가 이런 걸 좀 즐겼구나 뭐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니까 네 좀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또 이게 뭐 취미생활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즐겁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수익률은 낮으니까 수익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잘 하셔서 취미 플러스 투자 수익도 좀 더 올리시면 그런데 이 분이 지금 40대인데 싱글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싱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뭔가 생활의 활력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본인을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자기 방어 본능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 방에 빡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거를 조금만 조금만 예를 들면 한 주를 한 세 주 정도 아 세 주 조금 더 한 세 주 정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분할을 조금 덜 하시는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어떨까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니까 전 이분 걸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게요 왜냐하면 그냥 보고 아 오늘 뭐 살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산업군에서 추가 상승력이 있거나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 고르신 거니까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신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드디어 공부를 다 3프로 TV를 내가 1년간 공부했어 이제 천 2천 탁 사겠어 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그 호주 남편 같은 분이죠 아니면 매일 한 개씩 사면서 재미있게 공부하자 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스타일의 문제인데 전 요거 좀 조금만 봐야겠다 한 개도 한 주도 어떤 거는 뭐 몇 십만 원짜리 어떤 몇 천 원짜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로만 하면 안 되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싼 주식은 10주 비싼 주식은 한 주 그렇죠 네이버는 되게 비싸거든요 네이버 한 주만 해도 한 30만 원 넘는데 네이버 한 주 살가면 아까 얘기한 인선 뭐 이런 거는 몇 살겠죠 네. 일주일에 좀 직장이니까 시는 근무 끝나고 좀 주식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3프로도 보고 다 보고 해서 이번 주에 뭘 한 개 사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면 실력이 엄청 모자니까 해서 저는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꼭 성과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진료실에서 한 주씩 사는 윤대현 교수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맞아요. 진료 마칠 거고 재밌네요. 자 그럼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아버지께서 경제장관들도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며 3프로 TV를 소개해 주셨는데 군대 와서 경제 공부를 하려고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가요? 처음에는 자대 와서 마인드 잡아주는 책들도 읽고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게 해주는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양일의 콘텐츠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콘텐츠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서 이 중 무슨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좋을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뉴스를 다루는 콘텐츠, 특정 분야를 다루는 콘텐츠, 투자 펀더멘탈을 다루는 투자 콘텐츠, 저의 한정적인 시간에 어떤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그 콘텐츠를 소비할 때 눈으로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메모를 하면서 봐야 될까요? 새해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공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에는 투자법이 참 많은데 퀀트 투자, 가치 투자, 차트 투자 등등 자기에게 맞는 마음이 끌리는 투자법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법들도 계속 탐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카오 네이버에 천만 원을 투자하고 군입대를 했는데 지금 대거 폭락 중이더군요. 물론 이 회사들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우량주들이 폭락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군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3% 정말 감사합니다. 휴가 나가서 오픈 스튜디오도 찾아가 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콘텐츠는 쏟아져 들어오고 그렇죠?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내가 왜냐하면 콘텐츠 소비 시간을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것만 봐도 지금 한 달 내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펀드멘탈 같아요. 제 생각에 가장 우선 순위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멘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뉴스 특정 분야 투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가장 우선시 될 거는 투자 펀드멘탈 콘텐츠를 먼저 만약에 집중적으로 그거부터 왜냐하면 순서가 있어요. 그거부터 해서 내가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사고를 좀 이렇게 넓혀나가시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결국 내가 투자할 때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제 보통 정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보들이 주입이 됐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보부터 받기 시작하면 나는 사실은 펀드멘탈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의사결정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의 말만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투자 펀드멘탈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그게 갖춰질 때까지 한번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늘려나가시면 돼요. 조금씩 외연해 뉴스도 좀 보시고 다양한 또 업종에 대한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 3프로이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 펀드멘탈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는 일단 들으세요.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들 나오면 먼저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양치하거나 면도할 때 일단 듣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해놔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밤에 집에 와서 다시 들어와. 한 두 배 속으로 들으면서 제가 타이핑을 쳐요. 요약을 해놔요. 이거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메모를 안 하고 그냥 한 번 딱 들으면요. 나중에 다 까먹어요. 결국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자기 걸로 쓰시든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저장을 꼭 해놓으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어떤 나중에 신문을 보시든가 아니면 3프로에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내가 이거 콘텐츠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 그럼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주입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메모 꼭 하시고 이런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나와서 방송하면서 좀 알려드리는데 남한테 알려주면 더 자기 있게 돼요. 강의할 때. 강의할 때 자기 거. 진짜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든가 자기 유튜브 안 보더라도 자기 혼자 떠드세요. 그냥 방송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진짜 완전히 자기 있게 되더라고요. 남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퀀트 투자, 가치 투자, 차트 투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게 어느 게 정답이다 이건 모르는데 적어도 2, 3년에 해보셔야 자기한테 맞는 걸 찾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꾸준히 아까 그 앞선 분이 한 주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주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 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희 컨텐츠를 올리고 팟캐스트도 이제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작자로서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저희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양질의 컨텐츠만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연관 검색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쭉쭉 올라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야 나라면 이런 거는 안 볼 것 같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의 목적이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전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 그게 과연 시간을 이런 데까지 할애해야 되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썸네일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볼 수밖에 없게끔 하고 그런 데일수록 더 그렇게 자극적인 후킹을 한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걱정이 될 때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특히 초보자분들은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가급적 조심하시라. 사세요. 지금 파세요.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3프로TV도 보면 댓글에 아니 됐고요. 지금 종목 주시고요. 지금 사르는 거예요. 팔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본질은 본질인데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긴 안목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3프로TV 같은 경우도 어쩔 땐 저도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게 이런 약세장에 그러면 선명하게 말이지 주식 다 팝시다. 만약에 예를 들면 12월 납회일 정도에 여러분 1월 달이 안 좋아 보이니까 주식 다 팔아버립시다. 했으면 영웅 되는 거지. 지금 완전 와 3프로 때문에 뭐 근데 그게 과연 영속적일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진짜 그야말로 신점을 보는 듯한 그런 거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요즘 작두를 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가만히 보시면 조금은 이제 출연자의 어떤 배정 비율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보수적인 출연자의 비중을 조금 높인다든가 그런 형태로 저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회의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워닝을 주는 분들도 모시고 또 반대쪽으로 또 이런 약세장에서 또 그래도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모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취사 선택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아주 화끈하게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 해서 아마 김 프로 당신 생각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 생각을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잘 맞추지도 못하지만 또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게스트분들의 말씀을 제가 잘 이끌어내는 게 제 역할이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부족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널리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상담하거나 그러면 마음을 위한 책을 소개해달라. 비슷한 얘기죠. 주식을 잘하려면 좀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심리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심리서를 많이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서 보지 마시고 그냥 좀 오리지널 고전을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소설이나 뭐 그냥 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속으로 성공하려면 마음 1, 2, 3, 4 아니면 마음 조종을 잘하려면 1, 2, 3, 4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조금 재미없지만 예를 들면 뭐 저기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얇아서 좋아하는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근데 사실은 그건 뭐 구체적으로 1, 2, 3, 4를 알려주지 않죠. 그렇지만 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미사님이 얘기하는 어떤 투자 관련 정보로 치면 전 그게 이제 펀더멘탈한 좀 날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봤을 때는 그 주인공이 왜 이렇게 무모할까. 제가 좀 한참 일을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좀 전에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제가 작년에 봤더니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어떻게 그때그때 다른 거야. 영영 때 볼 때마다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나도 한 번 다시 읽어봐야 되네. 진짜 어렸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주는 뭐 이런 것 했는데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심리도 조금은 1, 2, 3, 4, 1, 2, 3, 4도 필요하지만 뭐 제 책들도 1, 2, 3, 4 받은 데요. 가끔은 정말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오히려 그런 게 우리 마음의 펀더멘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오셨는데 그게 하필이 네이버 카카오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카카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네. 지금 카카오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네이버도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잖아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을 안 할 건 아닌데 시장 이제 분위기 자체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좀 성장주들이 많이 휘청이고 또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완화되면 언택트 주들에 좀 약간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주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렸지만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인적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제 풀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인적 세신도 뭐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렇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두 기업이고 저도 매일 쓰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어떤 큰 어떤 뼈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는 게 저는 좀 맞다. 많이 빠졌다. 일단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뼈대가 앞으로 좀 무너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그때 김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가 이러다가 정말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사건이 정말 보인다. 그럼 이거는 뼈대가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손실이 얼마가 됐든 간에 털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은 방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뼈대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고 그게 뭐 경고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는 한번 보유를 하시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또 한번 상황을 체크를 해보세요. 하시고 나서 한번 판단하시게 맞다. 지금은 이미 평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의를 고민하는 자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 잘 아시는 분이 락콘 자산은 홍진채 대표라고 있잖아요. 홍진채 대표가 그랬대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사놓고 갔는데 그때는 뭐 군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갔다 왔더니 대박이 아 갔다 왔다 대박 났어. 엄청 놀랐구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병은 안 신 것 같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최소한 한 상병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역이 요즘은 뭐 1년 6개월 정도 하죠. 군대 생활 때죠. 통상적으로는. 휴대폰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 있게 하니까. 그럼요. 휴대폰 쓰게 해주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군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사놓고 갔는데 글쎄요. 장기 투자에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바꿔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런지는 이제 기다려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잘 되시길 바라고요. 사연 주신 분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안전하게 또 군 복무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 휴가 또 오픈 스튜디오 오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대하고 일로 온 친구가 있어서 사진 한 번 찍어봐요. 진짜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랐는데 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 오늘 제대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대하고 휴가 나오면 먼저 대구로 갔다 오세요. 여기 먼저 오시면 빨리 좀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페이스북에 오는 길인데 제대하고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군 복무 중인 우리 젊은 청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3% 상담소는 이렇게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제 2월이 밝았으니까 적어도 1월보다는 2월이 조금 더 좋아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2월은 또 짧잖아요. 그렇죠? 이제 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도 봄 기운이 좀 완연하게 볕이 드는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투자도 잘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완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싱글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